그래서 우리는요. 남한테 영향을 주기 싫어도 무조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. 영향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올바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양심 분석을 수술하고 계시면 자녀도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것도 아세요.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이걸 안 써주면 양심 분석을 안 해주면 양심 노트를 실제 써가면서 분석하지 않으시고 자녀한테만 만약 요구하면요. 실패할 겁니다. 왜냐하면 자녀는요. 이럴 거예요. 자기들이나 자라지 왜 나한테 이런지 모르고. 막 와서 윽박 지르면. 엄마도 그거 당하면 싫을걸. 이런 게 자꾸 안에서 올라오게 되면 상대방의 양심 자극하지 마라 그랬죠. 결과가 그러면 안 좋게 나요. 오히려 여러분이 안 좋은 예에 딱 올라갑니다.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. 이게 되면 안타깝죠. 그런데 반대로요.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하실 필요가 없고 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만 보여주면요. 자녀도 그게 통할 겁니다. 아 엄마도 노력하고 있구나. 같이 노력한다.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아요. 내가 완벽해서 가르친다고 가시면 안 돼요. 왜냐. 완벽할 리가 없잖아요. 여러분이. 그럼 분명히 양심에는요. 다 털리게 돼 있어요. 여러분. 솔직해지시는 게 나아요. 나도 그런 게 잘 안 된다. 그러고 반성하고 양심에 맞게 반성해버리시면 돼요. 너가 그렇게 느꼈겠구나. 너한테 이런 피해를 줬구나. 내가 좀 무례했구나. 내가 그거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딱 보여주시면 아이가 안심합니다. 감사합니다.